안녕하세요! MC 효민입니다! 와우! 네 안녕하세요 MC 백승주입니다 솔직하게! 그러니까 벌써부터 근데 기대가 되잖아요 지금 막 벌써 막 피가 쫙! 근데 여러분 아쉽죠? 벌써 아쉬울거에요 왜냐면 왜요? 왜요? 왜냐면! 저희가요 벌써 아쉬울거에요? 지금 첫방인데 벌써 아쉬울거에요? 첫방인데 왜 아쉽냐면 벌써 10회밖에 안했어요 특히 관종분들 되게 대환형이거든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돼요? 그분들 네 기프티코 와! 기프티콘이요? 진짜 대박 어? 고등학교 몇 년 전 일이죠? 한 10년? 진짜 짜증나게 아나운스 자! 맞아 분위기 메이커고 다 주선해주고 혼자 사회 보고 저 혼자 집에 돌아가고 엄마! 막 이러면서 그럴거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게스트가 오는데 여러분 아세요? 아 알죠 진짜 대박 진짜 대학교에 네 네노라는 대표 대표 대학생들이 오는데 네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? 네 여기까지 원만에 진짜로 진짜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학 뽀개기 뽀개기 고맙습니다